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요한 핵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했네요. 했는데 보니까 인요한 씨가 이준석 전 대표와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한 것을 사과했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앞선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 강연을 많이 해본 저의 경험은 강연장에서는 청중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제 몰입하다 보면 조금 선을 넘어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걸 하고 달리 그런 상황인데 내용은 털린 것도 없고 당연한 일인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언론을 타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모 이름들 뭐 탓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발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기에 인요한 씨가 이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준석 씨 아주 독서를 또 퍼벗더구면요.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 발언 가운데서 이 부분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도덕이 없는 것 같다.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이게 좀 뼈아픈 거죠. 조선일보는 이렇게 안 다룬는데 중앙일보는 솔직하게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준석이 도덕이 없다.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이제 인요한 씨가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좀 발끈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이제 어제 방송을 보고 어제 비슷한 방송을 한 번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사과할 것은 인요한 씨가 사과할 것은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라면 내 귀가 반듯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인성교육에 엄하지 않으면 후일 밖에 나가 반드시 후레자식 소리를 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허물은 부모 탓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왔죠. 후레자식이라는 얘기는 보는데 인요한 씨가 이준석을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가 잘못했다라고 했군요. 옛날부터 자신의 행동에 따라 부모가 지애미 애비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알고도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자들도 부도덕함에 속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분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준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선거 부정을 덮는 그런 전의대로 활동하는 부분이 정말 도덕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나이로 50 먹은 엔지니엄인데 실패 경험 책임을 접은 분들이 접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전화를 받으면 정말 싸가지가 있고 없고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의를 갖춘 젊은이들 반대로 책임 증가형 젊은이들 당신은 나보다 유능하지 않다는 생각 전제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협행 인간들이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도 배우고 자신들이 갑이라는 정신 상식 객관이 무너진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방송 중에 참 많이 쓰는 것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것과 바로 책임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참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임직원들이 책임감이 있으면 어떻게 부정선거를 합니까. 아스팔트를 메운 시민들이 있고 3년 여러분들 6개월 이상 정도 선거 부정 문제를 거론해도 대한민국 검찰에서 여러분들 그 수사 한 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소고발이 있어도. 검찰 출신의 30년 경험을 갖고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을 뽑아 나오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다룰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여러분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직위 고화를 막론하고 어떤 사안의 이름 경중을 떠나 가지고 다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이라는 이야기. 책임감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가장이 가장 닿아야 되고 대통령이 대통령 닿아야 되고 대법관들이 대법관 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각자가 여러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직분이나 책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무책임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책임감을 제외하고 나면 사회를 여러분들 연결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자식을 낳아 다 사회보고 책임질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돼가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의 일체 입을 다물고 마치 다른 일에 뭡니까 전력 투구하듯이 가는 거 보고 그거 누가 책임 있는 남자로 할 겁니까.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이나 이런 것을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소년기에는 소년기 닿아야 되고 청년기에는 청년기 닿아야 되고 장년기는 장년기 닿아야 되고 노년기에는 노년기 닿아야 된다는 것이 다 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에는 책임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뭐죠. 그냥 책임충이 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문은 전혀 안 하고 여러분들 권리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만 되찾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 한 거죠. 이제 어제 인요한 이준석과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사과하다. 조선의보 11월 27일자입니다. 인요한 국힘의 핵심위원장 발언. 이준석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을 준비하던 초기에 2,6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89% 정도가 인요한 발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10%가 인요한 발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 인요한 핵심위원장이 일단 정치인으로 이렇게 변신을 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을 잠시 제쳐두고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하단을 보니까 한 분이 이준석 아버지는 반성해야 됩니다. 저런 뭐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식을 낳고 기른 것 부모가 욕을 바가지로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인요한 씨가 용기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용기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싸가지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한테 참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어제 제이아 케이 님이 여러분들 전해 주셔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준석이 아마 출마한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 크기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작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2017년도부터 이준석이 포함되고 있던 지역구인 노원구의 대통령선거부터 문재인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 10.5 홍준표 마이너스 5.4 안철수 마이너스 4.4 무슨 이야기입니까. 홍준표와 안철수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문재인에게 넘겨주는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특표 득표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7년 대선부터라는 거죠. 제약회의 님이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2018년도 조작이 된 거고 2020년도 여러분 이 씨님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 이준석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13.1 김성한 플러 13.8 이준석에서 여러분들 사전특표 득표자수의 13.1%를 훔쳐가지고 김성한한테 13.8%를 더해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지방선거는 좀 눈치를 봤지만 그래도 플러스 5.6 마이너스 5.6으로 훔친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도덕질하면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차익값이 다 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1 플러스 4.1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마이너스 5.4 플러스 5.4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별로 훔친 표수하고 더해준 표수가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본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요리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눈치를 많이 보고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의 11.2%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11.2% 정도 100장 가운데 11장 11.2장 정도로 훔쳐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부정이 세상에 다 알려진 데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이상으로 이렇게 그거를 거짓말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여러분들 도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도덕성이 없는 친구예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평가를 받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선거의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함께 옮겼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딱 조사하니까 뭐죠. 표를 이동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인 것. 다른 것은 다 지금 이제 인멸했습니다. 정거자료를. 물론 투표지들은 보관되어 있지만 숫자를 조작한 것은 영원히 없앨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송 조작작을 해온 겁니다. 그게 다 이런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아니고 아홉 번 부정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아홉 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열 번째 안 하겠습니까. 2024년 4월 11일 총선이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도 하도 당연히 아홉 번 했는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도 조작했는데 어떻게 2024년 4월 11일 총선을 조작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합바지에 여길 건데 선거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작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전산조작을 해서 이런 득표수를 이동시키게 되면 조작용 pc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조작값을 세팅한 상태에서 지역선관위에서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별 득표수가 전송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바꾸지도록 프로그램을 짜가 돌리는데 무슨 수로 뭡니까 개표소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밤샘을 한 대가 찾아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여러분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왜 여러분들 공직선거의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 물음표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의 표를. 그러니까 강서구에 100명이 여러분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면 100장 가운데 35장을 여러분 이동을 시킨 겁니다. 17.5장을 뭡니까 마이너 처리하고 17.5장을 플러스 처리해가지고 35장을 이렇게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그것이 25% 25장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밝혀졌고 선거 부정은 여러분들 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병호 tv를 통해서 한 30만 정도가 그걸 시청을 한 겁니다. 그래도 뭐죠. 국민의힘이 침묵하고 윤 대통령이 침묵하신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그건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다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세력에게 투항 항복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바로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외에 굵직굵직한 여러분들의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한민국 사회가 해결할 가능성이 국민들이 집요하게 이러면 저항하지 않나 해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측의 도움을 받아온 겁니다. 한 번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받아온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여기 있으면 모든 뿌리가 여러분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여러분들 결정하지 않고 국민의힘 내 외부에 정치판에서 오래 여러분들 먼저 굴러먹은 인물이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거래를 해서 이번 당대표는 누구를 밀자 이번 대선 후보는 누구를 밀자 이런 종류의 거래가 있어 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선거에 이런들 국민투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 외부에 정치판에서 오래 굴러먹은 특정 인물이나 그 주변의 이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결정해온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본인들이 결정해온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했던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 수법을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에서 이러면서 활용할 것이 아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인 사전투표일 부풀리기와 이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에서 7.5%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일을 부풀리고 그 결과로 329만 표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전국의 선거구에서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주게 되면 214석 정도를 여러분 더블당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거를 막으면 200석 정도에 가깝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은 바로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물로 드러낸 것은 바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던 2021년 또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보면 되는 겁니다. 2021년 또 6월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치료진 선거고 국힘당의 이런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가 대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의 당대표와 굵직굵직한 여러분들 선거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남아있는 증거물인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 여러분들 경선은 선거 자료 자체를 발표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결론 내려도 없지만 이준석은 완전히 만들어낸 선관위와 국힘 내 외부에 있는 특정 정치 세력이 야합을 해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제조 생산 발표한 선거가 바로 2021년 6월 이준석이 당선된 국힘당 당대표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져왔는데 증거물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로그인 기록이나 이런 건 다 없었지만 숫자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을 해야 당선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나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의 부정선거나 숫자를 마지막에는 조작을 해야 된 겁니다. 숫자를 국힘의 당대표 경선은 모바일 투표를 조작한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했습니다. 국힘당의 이런 모바일 투표 조작은 조작했을 같고 했을 같고라고 표현했고 그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사전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했다. 그건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암세포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과 여러분들 공직선거가 다 부정선거라는 암세포에 의해서 다 전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 침묵하는 겁니다.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부정선거에 연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엊그제도 여러분이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1년도 6월 국힘당 당대표 경선 사전투표 조작 의심입니다. 이준석과 나경은이 맞붙었던 국힘당 당대표 경선은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ars 투표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 같고 모바일 투표는 만들어낸 것 같다는 이야기. 이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바일 투표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모바일 투표 여러분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게 11만 9065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바일 투표 그룹의 표본 수가 12만 명 상당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표본입니다. 그다음에 ars 투표가 3만 129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2만과 3만 15만 명의 모집단이 있는 것이고 모집단에서 모바일 투표 표본 집단하고 ars 표본 집단을 여러분들 다 끌어낸 겁니다. 그러면 모집단에서 특정 후보의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a 100이 100이 나경훈이 마이너 7.82% 이건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2만과 3만 정도로 구성되는 여러분들 이 모바일 투표 12만과 ars 투표 12만 맞죠. 12만과 3만 12만하고 3만 명인데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나경훈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이준석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조작을 했냐야. 선관위가 대행했을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준석을 국힘당 당대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주호영과 조경대와 홍문표는 정확하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만족하는 특정 후보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거의 같기 때문에 차이값이 오차범위내로 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준 겁니다. 이준석과 나경훈의 차이값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은 이례적으로 큰 값이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모바일 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모바일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마치 공직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바일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2021년도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은 두 가지를 여러분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왜 침묵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크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당대표도 만들고 대선후보도 만들고 그다음 공직선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여러분들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득택으로 여러분들 국민들은 2023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더불당 후보가 사전특교 조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압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할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은 선거를 통해가지고 정권교체 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악과 타협한 대가를 국민들이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과 타협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악의 도구이자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이 이런 당대표가 된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우리 편끼리 우리 편끼리 총을 싸워준 분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 지금 와서 2021년도 6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왜 끄집어내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편이 어딘냐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써야 되면 정의 편에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편이 있다면 진실 편이 돼야 되고 우리가 편이 있다면 선의 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편이 있다면 올바른 편에 써야 되는 거죠. 국힘당 편이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니까 보수니까 선거 부정 문제 그냥 우리끼리 덮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렇다면 보수 안 한다 이야기입니다. 보수고 여러분 좌익이고 우익이고 좌파고 우파고 여러분들 이게 다 하위이지 않습니까 상의가 뭡니까 나라의 반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을 교체하는 과정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당대표가 되어지면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온 언론에 다니면서 뭡니까 대통령을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 자기를 낳아준 국힘당을 요구를 하고 다니는 그 젊은 촐딱선이 없는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부정선거가 만들어준 시극이자 비극인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화들짝 놀래 가지고 김기현 당대표가 됐을 때는 이 자료를 전혀 공개 안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거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울리니까 공개를 안 한 겁니다.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김기현이 몇 표를 받았는지 ars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썩싹 다 묻은 겁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으니까 컷옷 할 때 자료를 공개 안 해 가지고 이런 썩어 빠진 친구들이 정질한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돼도 할 끽찍 소리를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온통 다 가짜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때 6월 국힘당의 이준석 당대표 선출과 과학 통계학입니다.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는 같은 모집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ars 투표 결과 모집단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모바일 투표 결과 같은 모집단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율 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바일 투표 결과는 누군가 만들어서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도 틀린 이야기 아닌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여러분들 공격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워낙 썩어 가지고 썩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썩은 그 대가를 참정권 박탈과 일당 지배체제하에 들어가게 됐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나 애통해서 여러분들 그 뿌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또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bs 여러분들 한 한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 통사를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잘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할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를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이제 3년 6개월이 넘게 지금 다루오면서 그것을 총집대승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해부한 시리즈인 도독놈들 1원부터 5권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향한 그런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책이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군은 하태경이 나오면 안 된다. 홍진표 대구광역시장이 짧고 단호한 거를 소개했네요. 공병호 tv를 보신 분 가운데 이제 공 박사가 홍준표 시장을 너무 많이 소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치평론을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정치판에 한 30년 정도 이렇게 머물었기 때문에 통찰력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만난 적도 없고 인연이 있으면 이분이 아마 고대를 나왔고 제가 고대를 나왔지만 그러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것이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판을 읽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인용해 가지고 제 논평을 더할 때는 어떤 때는 호 어떤 때는 불호를 더하지만 전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인연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서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험담이나 이런 건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종로교는 주사파 이런 것 저는 떠나서라도 지금 여기에 현역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의원이 여당이 이제 하태경 씨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아니 이거 최재형 씨가 지금 보궐선거에 당선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지역구를 내놓으란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홍준표 시장이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출신 성분을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페이스북을 이런 방문해 보니까 짧은 문장입니다. 종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곳인데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은 아닙니다. 출마는 자유지만 착각이 도를 넘었습니다. 반상 세 번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돌한 겁니다. 구상 유치라고 양김을 비방하던 옛날 유진산 총재가 연상이 됩니다. 방돌하다. 어쨌든 앞으로 세월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준석 씨가 어떻게 앞으로 결론이 날지 한번 두고 보죠. 생각보다 창이 길거든요. 꺼진 불다 다시 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보시게 되면 제가 비교적 공명호 tv를 통해서 하태경 씨를 자주 다루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공격했던 인물이 이준석 씨하고 하태경 씨입니다. 모두 다 바른 미래당 출신들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준석 씨도 자기 선거구의 35%의 조작값을 당해 가지고 자기가 얻었던 사전특표 수의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도독질을 당했고 하태경 씨도 32%의 조작값이 적용됐습니다. 해운대구에 그러니까 다 모두 다 피해자인데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가 거기 초기부터 그냥 4월 15일 바로 직후부터 시작해서 딱 치고 선거 부정이 없다 이렇게 외치니까 참 제로서는 저 양반들이 무슨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막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공명호 tv에서 꾸준히 다뤘습니다. 이 배춘잎 투표지가 프린터물이다 이렇게 하태경 씨가 이야기해서 이게 아니 하태경이 미치지 않고서에 어떻게 인천연수월과 파주월에서 이런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3장의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어떻게 프린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름들 해 가지고 하태경이 미치지 않고서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미 출력이 완성된 투표용지고 그 용지가 다시 프린트로 되돌아가서 다시 인체된다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에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치나 이거를 2021년 또 10월 1일 날 공명호 tv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하태경 씨는 아주 집요하게 여러분들 뭐죠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대열에 쓴 겁니다. 그거를 저는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친분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 씨하고 하태경 씨는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대열에 가장 가열차게 여러분들 참여했던 대가를 체부를 두고 계속해서 치료해야 될 겁니다. 황교안은 부정선거 언급도 황교안 씨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죠. 황교안을 향해서 부정선거 운운하며 경선을 초친다. 김민전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민경욱 의원도 공격을 많이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권력을 여러분들 직접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짐승도 아니고 검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일상으로 삼고 그냥 조작과 사기를 밥 먹듯이 여러분들 물 마시듯이 그렇게 치료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넉넉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은 성근 거물과 같아가지고 결국은 거물에 덜미가 잡히는 거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런 거짓말한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은폐를 하고 대통령이 은폐를 하고 국신당 당대표가 은폐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조작에서 만들어낸 그런 득표수 자료라는 것은 세상이 다 공개가 됐고 그것을 제야전문가 날밤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폭삭해가지고 땅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은 완전히 여러분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시계 시야가 좁습니까. 그냥 4.15 부정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조금 지켜보면 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뭐죠 부정선거 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이상으로 그렇게 명렬하게 활동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태경이 여러분들 있었던 해운대구 가베 지역구의 부정선거 실상입니다. 2018년에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이뤄될 조작값 30%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파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30장을 조작을 한 겁니다.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15장을 좌파 교육감하게 더해준 거죠. 4.15 총선은 32%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10%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그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 물려났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값 10%를 동원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별수 100장당 10당을 훔친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입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은 무자비하게 조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번 조작을 했는데 조작을 안 해 조작하죠. 딱 한 번만 여러분 2023년 총선만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윤석열이도 탄핵시킬 수 있고 개헌도 할 수가 있고 장기 집권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데 화끈하게 조작 안 해 당연히 화끈하게 조작하죠. 악의 이름 도구가 돼버린 국민의힘이 침묵을 하기 때문에 더 뭡니까 짓밟을 겁니다. 10월 11일 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100장당 30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00장당 35장을 조작을 해도 찍소리 못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러니 대통령을 대통령을 보겠습니까 국민의힘을 당으로 보겠습니까 그냥 다 하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50%를 조작하더라도 찍소리를 못할 거라고 본인들이 다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걸 확인 사사를 아마 2024년 총선에 하겠죠.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해운구청장 이렇게 이런들 조작을 해도 하태경은 지금도 아마 선거 부정 없다고 떠들 겁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하태경이 이번엔 서울에 이런들 출마해가 당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동안 공적을 크게 인정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하태경을 조작값을 듬뿍 넣어줘 가지고 더블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하태경을 밀어주면 당선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도 여러분들 뭐 틀리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려서 콘텐츠가 조금 이렇게 노출이 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이 하태경 씨는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은 별명을 하돌돌이라고 부릅니다. 하돌돌 그건 전설적인 이야기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하태경 씨가 여러분들 앞으로 정치인으로 활동하는데 하돌돌 이 전설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 하돌돌. 민경욱 전 의원이 여러분들 하태경 의원한테 아니 이렇게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재건 표장에 대거 나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그때 여러분들 명언을 하태경 의원이 합니다. 그거는 딴 게 아니고 투표지를 돌돌돌돌 말아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게 구겨지지 않은 상태로 빳빳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하돌돌이라고 이렇게 붙은 겁니다. 아니 버젓이 우리 당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활동하는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하태경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흠지 출마였냐. 부산 사람을 끌어올려서 대권 주자들의 등용문인 서울 종로에 출마시키는 것이 모범적인 희생이며 흠지 출마인가. 그건 특혜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최재형 의원의 양해를 구했다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걸 양해라고. 결국 대통령 친구인 강력한 적수 이 사람 누굽니까 이름도 석동연. 석동연을 피해 자기 지역구를 떠나 서울 흠지 출마를 선언하고 떠난 자기 지역구에는 청년을 공천해야 된다는 못 먹는 밥에 죄를 부리고 같은 당 국회의원이 열심히 활동한 서울 알짜백의 선거구에 숟가락을 놓는 게 하태경의 그 알량한 정치란 말인지 이런 걸 그냥 두고 보면 국힘당은 당도 아니다. 이렇게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민경 전 의원이 아주 독설을 그냥 퍼벗네. 그런데 뭐 독설이라도 하나 틀린 이야기가 없는 거죠. 하태경이 험지 출마로 종로를 선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하태경 씨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그런 운동권 출신입니다. 아마 연길대인가 여기서 아마 박사학위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소위 전산 조작을 상당히 잘 아는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가수 선발대인 프로듀서 101 투표 조작을 밝혀내는데 하태경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하태경 프로듀서 101 투표 조작 확실 이걸 밝혀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밝혀낼 때 여러분들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그런 주요 논거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대한민국 공직선거도 65대 35 이런 식으로 숫자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프로듀서 101을 여러분들 파해질 때는 그렇게 명석하던 사람이 2020년 4.15 총선 이후부터는 그렇게 모두 둔감해져 가지고 숫자 조작을 전산 조작을 그렇게 그냥 덮는데 완전히 행동대장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연합뉴스입니다. 투표 결과는 조작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1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특정 숫자 7494.44 총득표수 0.60% 배수 1등 178배에서 20등 38배까지 모두 다입니다. 주변 수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1등에서 20등까지 20개 이런 숫자 조합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가깝답니다. 투표 결과가 사전에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선거구마다 투표 결과가 사전에 이미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발표된 투표 통계 자료에서 특정 숫자가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차관하여 이들이 투표를 조작했다는 결론은 없다고 밝힌 바도 있다. 자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숫자의 배열이 프로듀스 101의 투표 결과에 나왔으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으며 법원에서도 이것을 증거로 인정했으므로 해당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은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거 데이터가 자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랜덤남버가 아니고 무작위수가 아니고 난수가 아니고 선거가 여러분들 숫자가 무슨 선거였습니까? 만들어진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명석해가지고 프로듀스 101을 밝혀내는데 혁척한 공을 세운 하태경이 프로듀스 101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한나라의 권력을 교체하는 그런 공직선거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전혀 여러분들 투표 결과가 사전에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표 조작으로 실제 순위까지 바뀐 것이는 명확치 않습니다마는 1위부터 20위가의 득표 숫자가 특정 숫자입니다. 주변 수학자들에게 들어보니까 1등에 20등까지 20개의 이런 숫자 조합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허병기 교수님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호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이게 여러분들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전투표지죠. 사전투표지 여러분들 이발이라고 하죠 이게. 이게 뭐죠? 인쇄소에서 절단기를 가지고 자를 때 여러분들 절단기의 날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거 이발이 종이 찌꺼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뭘 뜻합니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선관위가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 하기 전에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해서 다 집어넣은 정거지 않습니까? 이게 파주얼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발이가 있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사전투표지일 겁니다. 인쇄소에서 다 여러분들 찍어 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전산조작으로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이게 다 이런 투입한 겁니다. 이게 인쇄소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전투표지는 앱선 프린트 로고 사전투표장에서 프린트로 출력해서 이런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태경이 눈에는 이게 다 뭡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한 거 아닙니까? 하돌돌돌의 전설. 민경욱.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왜 이렇게 빳빳하냐? 민경욱. 접어서 투표함이 넘으면 빳빳할 수가 없잖아. 하태경. 아 그거는 사람들이 접기도 하고 하태경 표정이 마치 돌돌돌돌 하는 것을 보이면서 돌돌돌돌돌돌 돌돌돌돌 말아 집어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돌돌돌 말아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경욱. 세상에 어디 투표지를 돌돌돌돌돌 돌돌돌돌돌 말아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한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야 되지만 내가 얼마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정치를 하는 동안 하돌돌돌돌의 전설을 가끔 제가 틀어주면 되겠네요. 나는 하태경 씨나 이준석 씨는 저하고 나이차가 많고 하태경 씨는 586세대이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들 나이가 서너 살 정도 아래인 겁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정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신의 성실로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제도화되고 고차가 된다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 이래 하태경 씨하고 이준석 씨는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정치를 해서 얼마나 영광의 날들을 폼을 잡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는 인간은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 이전에 인간이 돼야 된다는 것.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를 여러분들 밥 먹듯이 은폐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태경 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쓴소리를 한마디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사람답게 살기 바랍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법을 지키고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그렇게 하더라도 정치에 오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 안 치더라도. 자 여러분 공천 뭐 잘하면 뭐합니까 혁신이 필요한 것은 사전투표 제도 혁신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이런 영어를 쓰더라도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중앙일보 여러분들 취재기자가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할 것이고 물갈이는 17대 총선이 롤모델이 될 거다. 물갈이를 하면 뭐하냐의 이야기죠. 조작용 pc를 가지고 이미 조작값이 다 세팅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값이 여러분들 맞춰서 조작된 숫자로 메인 서버에 다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 당신이 이길 생각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뭡니까 작은 그런 자영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의 원인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다 덮고 그리고 뭡니까 엉뚱한 소리로 공천혁신을 하게 되면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뻔뻔하게 이러면 국민들이 돼지 개도 아니고 국민들이 훈하게 아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윤심 민심의 방점을 찍으면서도 혁신위의 불출마 흠지출마 금고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다 뭡니까 놀고 있네 이야기인 겁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이준석 사악함이란 프로그램을 보고 한 분이 글을 남겼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결과물을 보고서 입력물을 찾아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통계에서도 가능하군요. 제야 고수 분야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야의 짠밥을 오려면 할 수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아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여러분들 대개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여러분들 추격전을 벌일 때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일본산 전자제품을 가져다가 해부를 해가지고 해부를 해야 그대로 뭐죠 모방하는 그런 걸 많이 냈지 않습니까요. 지금 이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야 전문가가 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했는데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이용해가지고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의 차이값을 이용해가지고 그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값이 이론적으로 거의 0에 가까운 수준까지 수렴시키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조작에 활용한 득표수 이동에 활용한 그런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죠. 그리고 그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시킨 거 아닙니까죠. 그 이야기를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결과물을 보고 입력물을 찾아내는 리버스 엔지니어ng을 선거결과에서도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날 간단하게 여러분들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조작 안 하면 국힘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 날 어제네요. 어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조작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조작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2020년도에 전국평균의 조작값을 25%로 사용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절반인 12.5%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마이너스 12.5 똑같은 수를 더블당 후보안께 플러스 12.5%를 더해준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평균으로 조작을 얼마나 했느냐.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성부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166대 87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차익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가장 차익값이 정상투표의 여러분들을 근접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조작값 25%를 차단했기 때문에 조작값 25%를 이용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정상투표 상태로 복원시키게 되면 국민의 힘이 127석 더블당의 125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이긴 선거란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이. 2022년도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단히 눈치를 많이 본 그런 선거입니다. 전국평균으로는 5%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값 5%. 서울은 여러분들 15% 정도인데 전국평균 을 다 합치게 되면 6.7% 정도 조작한 겁니다. 6.7%. 그러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준으로서 3.25%만큼 국민의힘 후보한테 표를 훔치고 그다음에 3.25%만큼 더블당 후보한테 표를 대해준 겁니다. 이런 상태를 총선에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192대 57로 여러분 승리를 하는 것. 역대 여러분들 선거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당 보궐선거 9번 선거 가운데 가장 정상선거에 가까웠던 조작이 가장 덜했던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치료해졌던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장 여러분 조작이 적은 정상투표에 근접하는 그런 여러분들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총선이 치료해지게 되면 국민의힘이 190에서 지역구입니다. 그다음 더블당이 57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200석 돌파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하면. 그러니까 공천 혁신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고 국민들과 국민의힘이 가장 주력해야 되는 것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수 없는 전산 조작이 일어날 수 없는 여러분들 제도 개선만 이룬 정도 2023 총선이 치료해지게 되면 그냥 국민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된 선거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밤에 발을 뻗고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걸 막지 못하면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2024년 4월 총선이 치료해지게 되면 더블당이 194석 국민의힘이 50석입니다. 사전투표를 7.5% 뻥튀기해 가지고 329만 폐의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여러분들 후보와 함께 다 뿌리게 되면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194석. 이거는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 명운이 걸렸고 국민들의 생사가 갈려있는 문제입니다. 조작 없으면 국힘 압승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정신을 체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든 정신을 체리든 안 체리든 간에 선거까지는 이 이야기를 공론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그냥 조작하게 되면 무조건 찝니다. 더블당이 그냥 역전을 할 수밖에 없는 총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은 4.15 총선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과학법칙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총 투표자로 구성되는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객차를 두고 사전투표자 그룹하고 당일투표자 그룹을 뽑아내면 자식이니까 유전자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전자가 같아야 된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고보가 받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뭐가 나옵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뭐죠? 표본집단을 두 개를 뽑았는데 유전자하고 dna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유전자하고 여러분 dna가 가장 많이 달랐던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같은 모집단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성부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범죄집단은 가설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확정적 사실인가도 왜 본인들이 만들어서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다 뭐죠? 득표수로 이동하는 규칙이 다 찾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오늘 새로 만든 자료인데 4.15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당일투표에서 더블당이 32군데를 이겼습니다. 통합당이 17군데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한 선거구는 더블당이 41석이고 통합당이 8석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성부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통계학이 말하는 과학적 여러분들 법칙에 따르게 되면 통합당이 여러분 당일투표 17석을 이겼으면 통합당이 얼추 17석 비슷하게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더블당은 32석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선거관림이나 승부를 조작했기 때문에 더블당이 여러분들 당일투표는 32군데에서 이겼지만 당선자는 41자리로 부풀려오려는 겁니다. 다음 경기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에서 승리한 데는 더블당이 39곳 통합당이 20곳입니다. 그러면 당일투표하고 여러분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여러분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당일투표 선거구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 당선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39대 20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지금 승리선거구는 더블당이 51석 통합당이 7석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선관위가 더블당 당선자를 만들어준 정거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물정거는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거는 최종 목적지는 부정선거의 최종 목적지는 후보가 받는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했으면 뭡니까 당락을 바꾸는 겁니다. 그 숫자 조작이 선관위가 주도했고 그 숫자 조작을 다 이름 찾아가지고 숫자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 밝혀낸 겁니다. 인천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에 승리한 그런 선거구는 더블당이 10군데 통합당이 3군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당선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블당이 11군데 통합당이 1군데입니다. 이 11군데 가운데 조작하는 데 가운데 하나가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연수월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아주 간단한 테이블만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대한민국 공직선거란 것은 사전특표 득표위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격차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 격차를. 이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12.5%를 훔치고 12.5%를 더해 주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평축은 차이집 크기고 수직축은 해당 차이집에 해당하는 선거구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를 한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얼마를 할 것이냐.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 이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대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도를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그려준 거 아닙니까. 이 현장의 개표소입니다. 개표소에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개표 상황표 집계가 끝나게 되면 이걸 전송하게 되면 보조 db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 db와 연결된 두 세대의 이런 pc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보조 db에 입력된 것이 그대로 뜨는 정상 서브용 pc가 있고 이것을 변조하는 조작 서브용 pc가 있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에 미리 조작 프로그램이 다 여러분들 조작이 되고 지역별로 조작값이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료가 통과해서 메인 서브로 가는 도중에 다 변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수계표도 중요하지만 집계도 여러분들 디지털하게 되면 다 변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샘플을 샘플을 종원해가지고 이 만 표를 넣는데 만 2천 표로 이렇게 변조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조작값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20% 조작할 건지 25% 조작할 건지 입력해놓으면 그냥 자고 있어도 뭡니까. 다 자료가 조작되어 들어가고 방송리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이 전산 조작이 결국은 방법까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9번의 공직선거가 있었고 그 9번의 공직선거 가운데 8번은 구조작법 상대방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을 썼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거야 아예 뭡니까. 통합선거인명부를 위변조회가 가짜 사전투표소를 만들어가 전부를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인데 이 방법이 훨씬 더 뭡니까 위력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는 이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표가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핵신이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혁신의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제도만 핵신하게 되면 국힘당이 무조건 이기고 국민들은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이 쉬운 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자 여러분 어쨌든 칠옥 같은 어둠이 이렇게 다 덮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또 뒤집어질지.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왜 이게 이제 죽고 사는 문제니까. 더블당 이름 일당 지배체제가 돼가 지금도 개판을 치는데 앞으로 개판을 입는 뭡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깜깜하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작이라는 것은 선거가 여러분들 간단한 것이지만 조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상도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투표지 분류기 수법을 사용했을 거다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계에서 뭐죠. 개수조정은 다 여기서 할 것이고 한두 명만 가지고 다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수조정.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좀 집대성한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덕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각성해서 야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해서 나라를 구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저는 물러날 길도 없고 아무도 이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잘하는 데까지 2024년 총선까지 이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서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듣던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실방을 봐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방송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침에 시간 되시면 꼭 공병호 tv를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나라 걱정도 하고 또 동시에 변하는 세상에 대한 정직한 논평을 함께 나누면은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전체가 이제 불황이니까 세금 수입 세수가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53조 원이 펑크가 났거든요. 어마어마한 액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좀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1조 2조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1조 2조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물건 팔아가 한 10% 마진 제세위 여러분들 비용 다 합체가 10% 남기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영업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자 갚기 바쁜 기업들이 4개 기업 가운데 하나 정도라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올해 예산이 657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 썸썸위를 늘려놓으면은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 감이 없어요. 예산 증가율이 그냥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처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656조입니다. 656조. 세금 수입 펑크가 53조가 발생했는데 그럼 그거는 뭐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편법을 써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뭐 외환 관련된 그런 비용을 끌어다 쓰거나. 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돌리는 거니까. 수입이 612조인데 총 지출이 656조인 겁니다. 지난해는 수입이 625조인데 올해는 그다음에 지출이 638조인 거죠. 그 성장률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657조 아마 독일 예산보다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이 증가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률이 거의 2%가 안 되는 나라에서 예산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 하에서 모든 걸 다 깨부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전년 대비 7.1% 예산 증가. 2019년도 9.5% 20년도 9.1% 잘 쓰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빚을 400조 이상 늘려놓고 나간 거죠. 2020년도 9.1% 2021년도 8.9% 이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마 이제 경직석 예산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내 기대가 사는 사람 숫자를 늘려놨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2022년도 8.9% 이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2%가 안 되는 나라에서 성장률이 2% 안 된다는 것은 수입 증가율이 2%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주 그냥 산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나라에서 정부 예산 진출이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 거의 한 10%대에 육박을 한 겁니다. 이거 다 국제를 발행했으니까 한 해 한 100조 정도 빚을 쥔 겁니다. 닦아 쓰고 한 400조 여러분들 닦아 쓰고 빚 늘려놓고 나가버린 거죠. 올해는 여러분들 성장률이 거의 1% 되지 않습니까. 긴축한다 한다 하지만 윤정부에서 5.1% 정도 여러분들 예산을 늘린 거죠. 이 여러분들 시계열 자료를 보게 되시면 2018년부터 이 하단에 있는 것이 국세 수입이고 지방세 수입은 더하면 조금 늘어나겠지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 지출이 2018년도에 428조인데 올해 658조까지 654조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 격차는 어떻게 메웁니까 이 격차를 다 어떻게 메웠습니까 국채 발행가 여러분들 메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정권이 아마 400조 이상 정도 부채를 늘려놓고 나갔을 겁니다. 이 악의 일본이 꼭 같은 문제를 그동안 알아왔지 않습니까 지출과 수입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참 야물해야 되는데 참 오늘 코스모니스님께서 사람은 칼처럼 똑똑해야 상대 이용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만고불변에 질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겁니다. 야무지지 못한 거죠. 이 빚가주 나중에 또 바쁜 걸음 칠 때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성장률이 한 2% 대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에서 예산 증가율이 9.5% 5.1%까지 386조 예산은 638조 2016년에 386조인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아일보를 읽다 보니까 사회부장 되시는 분이 현장 스케치를 이렇게 전했더라고요. 그 현장 스케치의 여러분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세금 수입의 펑크가 53조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줄이면서 썸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야가 없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아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삭제가 돼 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식 어르신에게까지 미치는 영향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긴축 모두를 돌입하면서 현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예산 삭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당연한 거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땅을 판다 여러분들 10원이 나옵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거죠. 땅을 하루 종일 파봐야 100원이 나오냐 이야기죠. 누군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예고편인 겁니다. 세금 수입이 여러분들 줄어들게 되면 모든 썸썸이에 대한 그런 지출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도 새로운 이야기 아닌데 이게 우리 함께 주는 예고편 같다는 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줄어드니까 모든 부분의 영향을 다 53조원의 세수 펑크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23조 정도 줄인 겁니다. 23조를 줄여놓으니까 여기 보니까 저소득 노인들의 500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동행식당 사업이 올해 100% 비용을 부담하는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치구가 40%를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참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지출할 때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달이 계속 나가는 비용을 늘리지 않는 거가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예산으로 보면 경직성 예산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역대정부마다 계속 표를 얻기 위해서 늘려놓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여러분들 어떻게 653조까지 늘어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나중에 터집니다. 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터지게 되면 국권을 여러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1997년 또 외환위기 때 봤지 않습니까 빚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그냥 빚을 빌려준 채권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깎아라 줄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죠 추가적인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경험했는데 나라 전체가 이렇게 예산에 의존하는 사람 숫자를 로마 역사를 보더라도 뭐 카이사르 시즈가 여러분들 재정계획을 단행하는데 그때도 뭐죠 무료급식을 받는 사람 숫자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습니까 왕정이나 공화정이나 똑같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바쁜 걸음 치지 않으려면 어려운 그런 상황 맞지 않으려면 평소에 잘 이렇게 절약하고 불효불급한 데 들어가는 그런 돈은 줄이고 대한민국 정도의 여러분 규모에서 예산이 653조 나는 감당하기 힘들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산은 일단 한 번 팽창이 되게 되면 줄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줄일 수 있을 때는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이런 것을 맞이해 가지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받을 때 강요받을 때 외에는 줄이기가 힘들거든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나라의 성장률 자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산이 8% 9% 이렇게 증가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선거까지 무너져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리고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립자존 셀프 헬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립자존에 대한 그런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짜라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체려야 된다. 사찰렘이 그냥 공짜로 먹는 것을 당연히 무임성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